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간다 붙들어주시고 성료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번에 현장에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을 한 것에 대해서 잠시 들어봤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하게 되니까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니까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넓은 문은 세상의 길이요 또 쾌락의 길이니까 그리로 가게 되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럼 하는 가운데 세상 즐거움을 다 포기하는 말이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한 번 영접을 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구원 받으면 됐지 또 멸망의 길로 가겠느냐 하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랩런트의 수준이 대충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뭐 세상도 좀 즐기다가 천국만 가면 됐지 즐기는 거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배경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되죠 세상 학생들은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세상적으로 누리면서 사는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세상 살 의미도 없어지는 거 같고 말이지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랩런트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인물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한편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컷 그냥 도둑질도 하고 마음대로 살라가 말이지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의 한마디로 딱 구원 받고 천국 가니까 얼마나 해피한 인간이냐 이거지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사형당하기 전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도적죄하고 강도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주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까지 당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그 중간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지 마음껏 살았을지는 몰라도 아마 지워주받은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 처음에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죽을 때 영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진작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좀 극단적인 예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예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불행하게도 마지막까지도 구원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지 그 거지로 살았다는 사람은 진작에 영접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거지가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음으로 들어가 그 평생의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사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마음껏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껏 살 거야 하면서 막 즐기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마치 재물을 다 탕재해버린 두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좋아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짜장하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자꾸 멸망당하기 시작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불신자가 당하는 그 저죄의 삶, 그 재앙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응답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아마 마지막 가서 그 사람의 유일한 응답은 하나님 저 부잣집에서 떨어진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밥 좀 제대로 주세요 아마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응답을 좀 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굶어서 죽었는지 제명이 닿아서 죽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참 불행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편 강도나 구원받은 한편 강도나 여기 이번에 말씀드린 이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즐기면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이 수혹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너희들 상상하지 못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건 기대도 잘 안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상상하지 못하는 상급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번쩍거리는 금멸유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1등만이 주어지는 메달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을 알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큰 고를 열 고를 다스린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뭐 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는지 왕이 되려는지 뭐 이런 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스린 권세를 주고 있다 거기도 어마어마한 또 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그 상급을 향해서 뛰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사도바울은 뭐 천국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고 있었겠죠 다 배설물을 여기다 나는 뭐 죽어도 좋다 다 필요하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하면서 막 전심을 다해서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나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아마 거기서 무슨 고를 다스린 뭘 받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하여튼 뭔가 천국에는 살긴 살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주어졌는가 한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불신자리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신자까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금방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한다 할 것이다 한 말씀을 하시고 난 그 다음에 곧 하면서 30일째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로 바리세인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곧 그때의 어떤 바리세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로시 당신을 추격하자 하나이다 여기 이 말씀을 들기에는 어떻게 보면 바리세인은 좋은 바리세인처럼 느끼게 돼요 아 이 떠나십시오 지금 바리세인은 지금 헤로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혀 그 의미가 반대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바리세인들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지금 너희들 넓은 문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 천국 잔치에 벌어질 때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너희들은 결코 그들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은 이 바리세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해석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를 대, 여기를 떠나서서 하고 했지만 떠나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떠나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맞는 해석 같아요 헤로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시오 하는 그런 얘기로 아주 지금 무슨 말은 못하게 빨리 이 골치 아픈 존재, 이 예수를 빨리 어디 다른 데 보내는 게 좋겠다는 의미예요 헤로스를 들어가지고 지금 헤로시 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빨리 떠나는 게 당신의 신상에 유리하니까 빨리 떠나는 게 낫겠다 지금 헤로스 입장에서도 지금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로스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저 예수를 따라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님 보고 가서 얘기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해 한 번 더 얘기했어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 떠나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죽일 거야 한 번 더 협박을 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넓은 문에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넓은 문에 있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것에 확심만 있다면 이런 소리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어 그리스도라는 확심만 있었다면 그런 소리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사렛 그 시월에 살고 있는 촌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협박은 뭡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so when Jesus Christ actually heard this from the Pharisees what did Jesus Christ actually, how did he respond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n verse 32 he says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요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히 질이라 하라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헤롯을 장애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 저 여우에게 얘기하라니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강교한 깨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장깨를 부리는 그 헤롯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하라 여우에게 이르라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 이것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 강교하면서 내가 협박을 당할 것 같으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갈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소로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로 끝내지 않고 복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하고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걸 나타내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를 행하시고 또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말씀을 내가 아직 성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나는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 아니라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다리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겠다는 걸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은 어디에 다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행하게 해서 왔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에서 계속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전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스케줄이 되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스케줄 세밀한 스케줄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일어나가실 거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도 헛은 시간을 루어진 타임이 없었다는 것을 가시는 거 오시는 거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길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배단에 가서 나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죽은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에 온 세상에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뒤집혀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자가 살아났다면서 온 송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말하니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 드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오셨다가 그 다음 날을 때 무화과를 저주하고 다시 또 들어가시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십자가가 못 받겠다고 할 때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까지를 예수님이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남은 일이 아직 계속적으로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순서 발자국 발자국마다 이 완산할 때까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하고 해를 당해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인간의 생사 화복의 모든 주장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헤르세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것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 있느냐 인간 구원 우리를 구원시키는 모든 방향을 두시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르세인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쫓아와야 될 텐데 엉뚱하니 하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nd seeing this, Jesus actually was sad 3,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요 암탈기 제 새끼를 날게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이 탄식하시는, 애통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사서 말씀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다이도왕의 말입니다 자기를 배합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탄식하는 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이도왕 자신을 죽이라면서 반역을 했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잖아요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르겠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면서 압살롬아 계속 외치면서 울었던 다이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애통하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을 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롬아, 예루살롬아 하는 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정말 안타까운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외치시는 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나한테 그렇게 영광을 했던 그 성이 바로 예루살롬 아니냐 내가 그렇게 축복을 줬던 아바암 후손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어쩌자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짓을 하고 앉았느냐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자들, 수많은 선자들 되겠어요 이런 자라신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옥서에 그냥 지쳐내버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이기 위해서 그냥 토부로 쏟아서 죽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를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오셨는데 불라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 오셨는데 불라고 또 불러가서 또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모습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요 지금 암탉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닭이 순한 것 같애도 자기 새끼가 죽을 위해 됐다 하면 막 생명을 구달려 두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막 영광도가 내려오고 있었나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새끼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불러 모으잖아요 소나기가 그냥 폭으로 막 쏟아지지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소나기 자기 병아리가 말일까 다 모아서 지가 다 맞으면서 맞으면 풍꽁냥 지가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한 몇 번이었더냐 내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지금 보금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많이 깨닫게 해줬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냐 예수님의 이 눈물을 노린 이 사랑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걸 보세요 그들은 뭡니까 아 이 좁은 길로 못 가겠어 난 넓은 길로 갈 거예요 뭐 얼마나 좋은데 왜 잠깐만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이러는 거라고 아 좀 즐기면서 삽시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 각인된 이 체질 이것이 막 안 바뀌는 거예요 막 그걸 막 살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대로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 길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성하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 너희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황폐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 남은 적석들이 몇만 명이 붙잡혀가는데 마지막 포로를 살펴가지고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성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는 내가 제림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나이를 보지 못할 것이란 얘기에요 모든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성하리라 할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찬성을 하겠습니까 아마 아이쿠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죠 정말로 꼴, 꼴 할 걸 그런지 말씀 잘 들을 걸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탄식 소리인 건 틀림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의 찬성이라는 것은 탄식 소리겠죠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이후에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석유관들이나 한 사람도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는 제자들, 택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하는 걸 바를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의 조그만 그 이익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것처럼 육신 이걸 좀 찾으려고 하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지 말이지 그것 좀 약간 세상 것 좀 포기해버리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영원한 걸로 저는 이 비참한 인생을 받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랩런트 메시지에서 삼강 메시지에서 신앙의 비전 출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일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내 비전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예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나의 신앙의 비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의 비전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타나요 이 신앙의 비전을 일찍 잡은 사람은 일찍 잡을수록 축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 듣기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때 잡은 그 순간서부터 확실하게 결단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이시나 사메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비전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비전은 뭐였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직 이것만이 모두 살기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방향을 맞췄던 사람들이에요 그날 어릴 때 못 잡고 나이가 들어가지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 80세에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30세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가 상관없는 거예요 잡는 순간에 오직 예수를 붙들고 기능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살면 완전히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의 신앙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일에서 모든 데 힘쓰는 사람은 반대에 성공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성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앙의 비전을 갖지 못하기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신앙의 비전 그런 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왔다 갔다 일찌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말은 대로 인생에 성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축복받으면 되지 아 그거 뭐냐 하다가 망지 씨 말은 애서예요 자기 동생 야곱이 축복받는 걸 보고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막 눈물을 내면서 강국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Esau was the person who actually saw Joseph who was truly blessed and then he went to his father saying now bless me please bless me now 너는 상관이었다 여러분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데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은 또 앉아가지고 엉뚱하지다고 앉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아입니다 아 인생은 좀 즐겨야지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 하면서 지난들의 인생 즐겼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아들이에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보실까 하십니까 고기도 지 갖다 먹으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쁜 여자였단 말이야 지금 건드리기도 하고 말이야 아 인생은 캐셔라셔라입니까 좀 즐깁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엘리 제사장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요 난 천국 가겠지 근데 이게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여러분 신앙의 비전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비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러분 계속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기본이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의 보호를 붙잡는 데서부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출입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라면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먼저 해결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오직 예수만이 모두 먼저 해결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확실히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기 때문에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확 들려올라가지고 정말 하늘로 정말로 막 들려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구름이 싹 안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멍하니 참당이 500명이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천사의 음성이었죠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 이 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재림신앙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분은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만나든지 또는 재림에서 만나든지 어디든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우리의 열매를 내놓고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이것을 위해서 4등 1장 8절을 꼭 잡아라 지금 하고 말씀하시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맺은 열매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정말 열매가 중요하거나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공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120명이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니까 하면서 죽을 각오라고 결단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내놓고 뭐가 됐습니까? 기도에 심쇼던 것 같아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알아도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오직 기도에 심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틀려질 거예요 말씀은 너 안 되는 사람 말씀은 너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되는 사람 전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안 되는 사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제는 능력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나에게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역사하시기를 4장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체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에 살아난 노곤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찾게 될 때 이 비전 출입을 나에게서 꼭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축복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축복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글쓰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글쓰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기면 그것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단계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끝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 단계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교수님도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하지만 오직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란 평안이 우리에게 이만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리미야서 33년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면 여기 놀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찾고 말이야 거기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축복받으려고 하면서 혈안이 되고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들고 심지어 기도하게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을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문대고서 4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노예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바울을 쫓아다니고 사랑을 받았던 이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취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판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세상을 좋아하는 분이 어떤 모습이냐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우서 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세요 베드로우서 2장 22절로 보게 되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에 돌아주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불신자들이 막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딱 지금 보시는 것이죠 개가 그 토했던 것에 자주 떠나가지고 그 토했던 것에 다시 집어먹고 앉아있어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돼지가 그냥 그 똥 같은 덜은 나와서 깨끗하게 씻었는데 좋다면 다시 거기 들어가서 꿀꿀거리고 나서 낫자면 자고 앉아있어 영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막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해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처먹고 앉아있어 막 이래요 그것이 좋은 데라고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 먹어 뭐 얼마나 좋으냐 막 인정이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비전을 붙잡고 나가게 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메시지에 나온 것과 같이 서밋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아닌 애굽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정말 탑이 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정말 이 복음 배서를 통해서 정말로 탑이 되라 탑이 되라 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걸 붙잡으려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런 얘기예요 요셉을 이 모세를 또 봐라 말이야 모세의 양자로 잡혔면 불구하고 그 자부니까 나중에는 이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리는 건 축복을 받지 않았냐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이 지나지 않았네요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파인데 그 언약을 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게 난제 그 왕 위대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그 축복 최고의 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신앙의 비전을 분명히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길 예수께서는 추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의 비전을 분명히 잡읍시다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with the message I received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 받게 하시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받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 중지자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원 받으시고 이 한 영원 큰 응답들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랩런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댐 나이다 I thank you in Jesus Christ and we pray Amen Amen I thank you in Jesus Christ